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요. 보험전문인 1차 보험어법 문제풀이 강의 같이 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기본강의 때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문제풀이 때도 한번 과거 8년도, 손해상사는 8년도, 계리사는 5년도 기출문제가 어느 장에서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180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손해상사 8년 기출문제입니다. 쭉 보시면 지금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평균적으로 문항이 좀 많이 나온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칙은 작년도 46회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보면 평균 2문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1장부터 4장까지 4장까지는 주로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장 그리고 11장 이 정도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6장하고 11장은 보험어법 약간 개정된 내용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기본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에다가 힘을 줘서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좀 보완을 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손해상사의 경우에는 빠지는 장애 없이 꾸준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문항 이하로 나오는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좀 제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효율적인 공부를 한다면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점수가 80점대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문항 이하로 나온 데는 스킵 정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기출문제 정도 아니면 조문 정도만 읽어보고 준비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장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레사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손해상사 문제 중에서 일부를 발치하는 겁니다. 일부를 발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2장 3장 4장은 꾸준하게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장은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독규정 그 다음에 보험관계단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게레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은 6장 10장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스킵하셔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1장 같은 경우는 0.8문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파트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봤고요. 본격적으로 180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장 첫 시간 1장인데요. 1장의 총 문제는 15문제입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에 우리가 용어정이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어법의 목적 있죠. 보험어법의 목적 제1조입니다. 제1조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몇 개냐. 모두 몇 개. 결국은 개수를 물어요. 개수. 이런 개수 물어보는 문항이 난이도는 최상급의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해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한다? 보험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빠지겠죠.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 2번 선진은 틀렸고요. 3번 보험가입을 촉진한다? 에이. 가입촉진 아니겠죠. 어법이 보험가입을 촉진한다면 보험사업자를 위해서라는 거겠죠. 이런 걸 통해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게 2개, 옳은 게 2개. 1위 매치든 저리 매치든 정답은 몇 번? 3번 2개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2개. 옳은 것도 2개, 틀린 것도 2개입니다. 얼마든지 이건 틀린 문항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제 1조 목적입니다.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과거 기출무제도 계약자 대신에 보험자를 넣었습니다. 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에요. 보험가입 촉진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업법 1조가 나와 있습니다. 1조와 관련된 첫 번째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감독 규정 있죠. 감독 방식. 즉 보험업에 대한 감독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식 문제 풀 때 그래요.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구분을 안 짓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옳지 않은 것에다가 보통 밑줄을 치고요. 옳은 것 찾아라 동그라미를 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풀다 보면 문제가 옳은 걸 물어보는지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지 헷갈려요. 혼동을 유발해. 스스로. 그래서 풀다가 반대로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를 하시면 좋다. 딱 표시를 해놓으면 한눈에 들어오게끔 습관입니다. 습관. 1번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우리가 보통 자율성. 2번에 나와 있죠. 자율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율성이 크다는 얘기는 나라가 감독을 좀 빡세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공시주의가 제일 자율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준칙.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실질적 감독주의. 이런 방식으로 자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실질적 감독주의가 가장 어때요. 엄격한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준칙주의는 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한다. 상당히. 가운데. 즉 공시주의보다는 자율성이 없지만 실질적 감독주의보다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한다. 뭐 세모로. 세모로.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고요. 3번.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험감독 방식으로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후단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영국은 제외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영국은 무슨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번. 실질적 감독주의는 가장 엄격한 감독 방식이다. 그러니까 공시주의와 실질적 감독주의는 극과 극이에요. 가장 극단에 있는 겁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3번.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시주의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에 공시케 한다. 공시케 한다. 그리고 영국이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준칙주의는 일정한 기준을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이에요. 중간. 실질적 감독주의보다는 약한 감독 방식이고 공시주의보다는 조금 더 강한 감독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질적 감독주의는 이겁니다. 가장 엄격한 감독 방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질적 감독주의. 실질적 감독주의는요. 보험업의 허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잘했는지. 안 했냐, 안 했냐, 보고해라. 계속적으로 욕을 하는 게 실질적 감독주의이고 실제 우리 보험업법이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입법주의, 즉 주어진 내용이 어떤 감독주의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쭉 볼게요. 보험업의 개시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 후에도 경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실체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감독 방식이다. 그럼 뭐라고 했죠?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2번은 뭐다?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기에 있는 공시주의나 준칙주의에 대한 내용을 써놓고 이게 어떤 주의인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상품이네요. 우리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물어보겠습니다. 개수를 몇 개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나와있는 보험들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뭐 이거 어떻게 돼요? 앞글자 따서 외우기도 되고 아니면 체크하셔도 되고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고건, 국장, 산, 선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돼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뭐요? 국이 뭐였죠? 고용, 건강. 맞는데? 국이, 국민연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선불식 활부계약 여섯 가지가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 대입해볼게요. 고용보험 우리 보험업법상 상품 아니죠? 장기요양보험 아닙니다. 상조계약? 모르겠어. 건강보험 아니고 산재보험 아니고 그럼 네 갠가? 아니요. 요게 상조계약이 선불식 활부계약입니다. 얘가 선불식 활부계약이에요. 제가 이제 선불식 활부계약할 때 대표주자가 상조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상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섯 개가 모두네요? 정답 몇 번? 아, 1번이겠네요. 확인해보면 예, 1번 맞습니다. 다섯 개 모두 다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관련된 규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모두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업법 2주의 보험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항상 우리 업법의 보험상품은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모두 합니다. 모두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이랄지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력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시행령 제1의 2조의 보험에 나와 있죠? 고용, 고, 건, 국, 장, 산, 선입니다. 선부시 활부계약이 상조계약이에요. 상조계약. 이걸 이 꼴 같이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보기에 있는 모든 것은 법법상 보험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는요.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야 두 문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많았잖아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포지션을 차지한 것 뿐입니다. 아셨죠? 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문제풀이 때는 많이 만들어 온 것 뿐입니다. A 볼게요. 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2번, 업법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3번, 업법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 들어간 얘기겠죠? 뭐? 보증보험이야. 얘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손해보험. 그러니까 당연히 C는 옳다 그르다 틀린 보기가 되고요. D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했습니다. 2, 업법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재보험, 권리보험, 날씨보험 계약 등이 포함된다. 맞겠죠? 그러면 틀린 게 뭐예요? 하나고 오른 게 네 가지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3번 맞고요. 관련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C, 보증보험은 손해보험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법이 적용이 된다. 즉, 업법에서 적용 제외로 빼는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다음은 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 이건 용어정이 관련된 부분이네요. 보험업,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이란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업법에서는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 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맞습니다. 생명, 손해,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보험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건 분류 기준일 뿐이에요. 분류 기준. 네, 이제 업법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3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질병상의 간병원 제외로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한다. 예,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소수하는 계약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 앞에 뭐가 좀 조금 빠졌네요. 여기, 여기서 뭔가 조금 빠졌어요. 부족해요. 이게 손해보험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갔어야지 조금 더 명확한 문제가 되겠네요. 하지만 손해보험 상품에서 뭐가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이거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고요. 틀렸고, 4번. ,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